멀고 먼 옛날 마탈라 마리아 역진남자와 사랑에 빠졌지 분이 난 사람들 양손에 돌을 들고 마리아를 향해 힘껏 던졌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엊그저께인가 우리 반 한 친구가 단자 친구와 사랑에 빠졌지 분이 난 아이들 양손에 폰을 들고 악성 댓글로 도배를 했었지 그때 한 아이가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소리 질렀지 모든 사랑은 똑같은 거야 아이들은 화가 났어 절대 같이 않아 쟤넨 더럽잖아 우린 포기하지 너는 나빠 나는 아냐 아프라장 난리부스 잔치 잔치 열렸네 잔치 잔치 열렸네 자막에서 켜진러 왔습니다 아픈 아 dolے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